이 글에서는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을 마셔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가지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체중 감량 그 이상으로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가지 물과 레몬은 정말 궁합에 좋고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긴 하지만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며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을 같이 마시면 좋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건강하며 여러모로 건강에 좋기도 하다. 만들어 마셔 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을 마셔야 하는 5가지 이유 1 영양분이 가득한 음료 이제부터 잘 기억해두자. 가지를 삶은 물을 버리지 말자. 가지 삶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물에 레몬 1개의 즙을 넣으면 된다. 사실 당근이나 양배추, 피망 같은 채소를 삶은 물에는 다이어트를 촉진해주고 소화, 기능을 향상해주는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이 단연코 그 중 최고다. 2주만 마셔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비타민 K, C, B, 육아항산화 성분,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탈륨 같은 미네랄도 얻을 수 있다. 2. 이뇨 효과가 탁월한 레몬을 넣은 가지 물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이 음료의 장점이다. 이 성분 덕에 이 음료를 마시면 소변으로 독소를 더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로를 관리해줘 이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을 마시면 복부가 빵빵해지는 증상도 감소하고 장도 깨끗해진다. 또 유로를 관리해줘 이뇨 효과를 극대화해준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서 금을 넣지 않아도 식료품점에 파는 식품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 2. 음료를 마시면 이로 인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이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속이 부글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식사하기 20분 전에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을 한 잔 마셔보자. 3.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콜, 레스테롤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동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응, 식을 신경 써서 먹어 콜레스테롤을 조금씩 낮추는 방법이 있다. 레몬을 넣은 가지 물은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해준다. 아스코르브산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계 기능을 이상화시켜준다. 아스코르브산과 비타민C는 혈류의 콜레스테롤, 과지질 생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4. 포만감을 준다 레몬을 넣은 가지 물에는 지방 성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식물 영양소는 포만감을 준다. 식사 중간중간 간식을 먹고 싶은 식욕을 감소시켜준다. 이 음료로 효과를 보려면 식사하기 20분 전에 이 음료를 마셔야 한다. 점심 식사 전에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마신다.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 음료를 마시면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해주고 몸의 철분을 회복시켜주며 우후에 허기가 지는 증상을 없애준다. 5. 간을 보호한다. 이 음료에는 간에 좋은 영양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쓰기에도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담즙,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가지 물을 마시면 혈당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 대도 도움이 된다. 가지 물에 레몬즙을 넣어 마시면 가지 물의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레몬을 넣은 가지 물 만드는 방법 재료 물 1리터 가지 1개 레몬, 깨즙 만드는 방법까지 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가지를 요리한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가지를 익힐 때 물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여기에 레몬 1개의 즙을 넣는다. 간단하다. 다른 방법도 어렵지 않다. 가지를 잘라 자른 다음 물에 넣는다. 하룻밤 불려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이 물에 레몬 1개의 즙을 넣는다. 2주 동안 가지 물을 마시고 2주는 쉬는 게 좋다. 식사하기 전에 한 컵씩 마시면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길 수 있느날 오는 것이 val인 없이 확인됩니다. 우리가